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해볼거는요 잠들 생일 모드 그런건 없구요 오늘은 제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 비콘이랑 모드 쇼케이스 했던 케이크 이즈 라이 라는 그 모드인데요 여러가지 케이크들이 추가된 어? 이런거 이렇게 먹고 맛있는 케이크들 많이 했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혼자 케이크 슬퍼 그래서 어쨌든 이 포션 오브 헝거를 좀 먹고 빨리 먹어줘 이러면 배고픔이 이렇게 달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먹어볼까 이거 오 이거는 황금사과 황금사과 이거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어 뭐야 이거는 당근 케이크 이라던데 별거 없네 뭐야 어? 나는 배고픈 포션 다시 먹으려고 그런건데 아 뭐야 아 나 진짜 어? 어? 야 뭐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어 제가 이제 생일이라고 팬분들이 여러 명 여섯 명 정도 모이셔가지고 어 생일 축하 노래를 이제 불러주셨다고 해요 댓글에 노래 잘 불렀다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하튼 항상 어 영상 좋아라 해주시고 옆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영상 보시죠 끝나미만 녀석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처럼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해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consciplesだ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멘